안녕하세요. 딜러입니다. 오늘은 지렁 키우기 한 번 해봐도 정신농칭을 만지고요. 저는 딜러는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제가 잘합니다. 이걸. 쓰지마. 너무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못해요. 잘. 근데 제가 아 죽었다 또. 이거 욕 아닙니다. 기모찌는 외국어로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 뭐해요? 피의 피. 엄청 즐다. 엄청 즐기다. 내가 잘해. 그럴려고 하면 안 돼. 군도 안 죽어 나. 잘 안 죽어. 다행이네. 잘 죽긴 잘 죽긴 한데 이거 좀 고수된 느낌이야. 오. 오. 졌어. 잘하지? 아니. 길어졌다. 나 형님 찍고 있어. 나 형님 찍고 있어. 네? 그럼. 만 원만 가져올게. 싫어? 필요 없으면 필요 없지?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제 11,200원 남았네. 저흰가는 왜 달마다 도움을 빌려가고 달려. 나의 정. 아씨. 언니. 야 왜 이건 내 마음이지. 내가 다운로드 하자고 했는데. 도움을 빌려 주시는 날인데요. 불우인은 토끼? 당연히 줘야지. 자. 뭘로 박히기 하면 죽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몸으로 박히기야. 야. 몸으로 박히기 하면 내가 죽어. 어떻게 하는 날. 아. 나 몸으로 박히기 잘해. 아까 몸으로 계속 박히기 해서 죽었어. 아빠 안 나왔어. 응? 아. 또 죽었네. 야. 니가 왜. 니가 있으니까 왜 내놈는데. 내가 조금만 죽어. 오빠. 곱데기 나왔어. 곱데기를 시켰어? 우와. 샐러드 시켰잖아. 저기 이상하게요. 눈돈 다 떨어지면 더 푸짐하게 먹고 싶어. 지. 내놔준 돈. 응. 응. 됐어. 이케. 사람들이 잘 피해요. Björk. 저leton. 주말인데 움직이라고요. 사람들이 잘 피해요. 짱구야. 형에서 공 던지지 말랬지. 이렇게. 네. 몸이 둥해주는 단말이야. 이번엔 니가 할머니껄로 해 아 왜 자꾸 나한테만 해 나 영상 찍고 있어 나 한번 해볼게 아 싫어 제가 할 때 있는 능력은 좀 잘 제가 거의 할 때 있는 능력은 많아요 어때요? 잘 즐기죠? 남의 사람이 뺏어먹다가 죽는다 아 이거 좋아 뺏어먹다가 죽다니 뺏어먹다가 죽다니 요리하긴 도망친 거에 더 단세거든요 어 크림이 저는 놀 때 애기캐로 애기캐로 통토부 말고 통토부 말고 즐기는 저는 청양끝이예요 청양끝 저는 먹지는 않고 청양끝 피할 때가 워리하고 좋갑니다 뺏어먹어 애들도걸 취해 나만 황 팔 보았죠 보았죠 봤죠 여러분 제가 흰탈올 좋아합니다. 저렇다고 작은 애들이 줬답니다. 근데 큰 애들도 하고 있으면 하게 됩니다. 전 지금 큰 애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가 1,200원? 제가 제 앞에서 총 2,200원입니다. 어? 어?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금 자기가 과자 먹었잖아. 그리고 집에 가면 밥 먹을 거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줘. 이거 좀 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더니 이쪽에서 주렁이 키우기 위해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 왜 자꾸 아모니 걸로 해. 왜 자꾸 나은 거만 해. 아. 여기 있습니다. 덩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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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햄버거 하나. 네. 햄버거 하나하고. 음료수는 뭐로 할 수 있어요? 어. 여기.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덩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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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분이나 낭비했잖아. 우리 여기 미니타임이야. 미니타임. 아잉. 미니타임. 미니타임. 영원해. 네. 잠시만요. 고마워. 제가 감기가 있어요. 예전에 휴지신지. 있나. 그. 심심작. 이 이어가지구 제 제작진즈 형이 만들었었잖아요 그 그 그 그건 안되는데 겨우 만원인데 뭐가 안돼? 그 돈 벌써 좀 써버렸거든요 얼마나 썼는데? 8200원 정도요 8200원이나? 자는 왜 퇴력도 없이 놀러가 버렸어 아니 겨우 만원 갖고 왜 팔을 내가 그러세요 뭐가 어째? 내가 좀 빌려가자마자 곱빙이 덮밥에다 샐러드에 계란까지 추가해서 먹을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자네가 일할 때까지는 모양이지 제가 뭐이요 만원에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쪼 잘하세요 쪼 잘해 이봐 너랑 사는 못하는데 지금 얼마 됐니 괜히 큰소리야 뭐 만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화날만의 애초에요 양수가 문제가 아닐까 왜 그러시는 거에요? 개장구하고 김현재씨가 돈 문제로 싸우는 동안에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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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이렇게 하고 장을 봅시다 나 뭐 놀이를 하는거지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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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졌다 몸이 날씬해졌어 뚱뚱해보다 쪽쪽 같이 가자 파랑아 파랑이었어 내가 아까 올린건가봐 아닌가 내가 많이 커졌어 엄마 마트 가는데 안 따라갔단 말이야 그게 나 때문이란 말이야 당연하지 그치만 이제 케이크도 다 먹었고 주스도 마셨고 오처럼 왔는데 천천히 놀다가는 혼자서 집보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건 그래 혼자서 집을 보면 심심하지 그치 게다가 혼자서 집을 보다보면 그...그러면 그치 그치 그...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하... 커졌다 나 그만 갈게 나 그만 갈게 아 장부야 나만 두고 남지마 하여간이 군인 너무 걱정이라서 매수 따라오세요 무섭게 아 이빨 닦아야 되는데 아까 점심 먹었거든요 저녁 먹었거든요 짜잔 네 왔습니다 간 김에 알략도 먹고 왔어요 알략 지금 두 개나 먹었거든요 네 내 목소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무서워 날이 딱 가운데에서 여기가 잔치에요 보라색이랑 노란색 찍었지 이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얘 아 못 죽여겠어 얘를 불쌍해가지고 아 됐어 어머니 이제 빠이요 안녕히 계세요